히힛이 부서진 것 같은데요? 히힛이 부서진 것 같은데요? 히힛이 부서진 것 같은데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쪼잔 벽돌 오빠 레츠고 와 이거 진짜 벽돌이 아니에요 달고나 아시죠? 달고나로 만든 벽돌인데 대박 되게 단단해요 벽돌 대핑 어떻게 먹어 이걸 빨아먹어야 되나? 진짜 달고나맛 되게 딱딱해서 이런 방치를 같이 줘요 이거 어떻게 먹지? 시끄러운데 어떻게 먹지? 자, 먹어볼까요? 작은 것부터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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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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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도입 너무 맛있어 이걸 먹으니까 저동안 문방구 앞에 족차 만드는 기계가 생각났네요 진짜 맛있었는데 그때는 동그랗게 시친핀으로 찍으면 하나 더 주고 그랬는데 추억의 맛 크다 크다 이빨 부서질거같은데? 이제 먹기 편하다 조금만 졌어요 이제 먹기 편하다 달고나를 이렇게 많이 먹어볼줄이야 달고나를 이렇게 많이 먹어볼줄이야 말기 quiet 저는 왜 있길래 비싼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걸로 요즘은 사와드리얼을 둘러야 하는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아요 너무 맛있다 오늘은 그냥 이걸 다 먹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음식도 있구나 아 이런 재미가 있구나 정도만 만족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 안녕 이거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또 먹어요 요즘 깐다 이제 먹고 싶어요 그런데 엄청 맛있는데 맛있으면 좋겠어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치즈가 잘 어울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